여러분 저희들의 마음이 담긴 편지 잘 읽으셨나요? 정말 오늘 한 번에 생각하면서 썼는데 정말 제가 누굴 맘에 써도 두물이 나더라고요 사실 시구도 두물이 날 것 같긴 한데 근데 참을 겁니다 워낙으로 저희 오늘 월사연곡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게 또 친형이 되냐 밤이 깊어진 날 내 하늘을 봐 반짝거리는 별들을 바라보며 상상하네 우리 시간이 잠시 멈추는 꿈을 구조해 별빛 속에서 수많은 수많은 저멸 중에 너와의 만남 이전은 이미 시작된 거야 눈을 감아 눈을 감아도 수많은 저 그려운 꿈들 펼쳐지고 있어 내 눈 속에서 눈을 감아 눈을 감아 눈을 감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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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